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서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인데 여기를 좀 더 중요하죠 여기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 문제는 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원리금 상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상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은 균등하게 상한이 이루어지는데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자의 계산은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구하는데 상한이 이루어지니까 잔액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니까 이자는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한에서는 원리금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론에서 하나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원리금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렇게 해드리겠죠 여기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안에서 원금 상한분은 증가해요 그런데 이자는 역시 감소해요 그러면 이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잔액이 줄어들고 고정이자율이니까 이자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어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체증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원리금이 얘는 체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이거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신혼부부 등에 적합한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활용할 때 대표적으로 이 표현들을 이론에서 출제할 때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이론적인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론적인 관계에서는 얘네들을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은 얘가 제일 커요 원금 균등이 그래서 대출 초기에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체증 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원금 회수 위험을 보더라도 얘가 제일 크게 원금은 얘가 제일 빨리 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해 준 다음에 우리가 대출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 대출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원금이 제일 짧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체증이 제일 길게 나타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를 또 얘기하냐면 중간에 중도 상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중도 상환이라는 것은 조기 상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을 했을 때 상환액이 있죠 이때 이 상환액이라는 것은 대출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상환액은 어느 게 더 크게 남아 있느냐 크냐 그거는 원리금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도 상환에서의 상환액은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갚았기 때문에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했을 때는 원리금 균등에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 기출이라든가 예상 문제 풀이할 때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관계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원금 균등이 그나마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금 균등을 계산하는 원리금 균등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이론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파트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 중간 밑에 가면 최대 융자 가능금에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때 같이 정리를 해 드린 거죠 이거는 계산 논리 안에서 그래도 시간 안에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 융자 가능금액에서는 주택을 기준했을 때 대출 승인 기준에 의해서 융자 기준이 결정이 되거든요 대출 승인 기준 할 때는 담보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에 두 가지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산정하는 건 간단하죠 왜? 이거는 주택 가치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융자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서는 여기가 연저당 상수가 되고요 여기가 연소득에다가 그 다음에 DTI 비율을 곱하고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걸 공제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뭐를 알아두시면 되냐면 융자 가능금을 물었을 때 최대 융자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융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는 기존 대출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융자 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존 대출금을 공제해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냥 융자가 없다는 가정에서 갈 때는 그냥 단순 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거기 최대 융자 가능금액 107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있는데 부채가 없을 때 거기 보시면 주택의 시장 가치가 3억 원이라는 얘기죠 얘가 3억 원이고 담보 인정 비율을 몇 프로를 줬냐면 거기 60% 줬어요 그러면 그냥 368이니까 1억 8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총 부채 상환비를 기준했을 때 연 소득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총 부채 상환비율이 50%예요 그러면 5천에 50%면 2,500이죠 다른 부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연 저당 상수가 0.1이에요 얘가 0.1이면 위의 금액의 10배라고 그랬으니까 2억 5천이 되겠죠 그런데 융자가 없는 조건에서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금액이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8천이다라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융자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돌리고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또는 수익성 부동산 있죠 여기서의 대출 승인 기준을 보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가의 가치에다가 이거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융자 금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옆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을 구할 때 자산 가치가 20억인데 대부 비율이 60%예요 그러면 20억에 60% 2,60이니까 12억 대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순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순영업소득 여기는 부채 감당률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순당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빵집 이름 같이 그러면 이 조건은 다 주어지거든요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면 1.5를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곱하면 0.15가 나오겠죠 1억 2천을 0.15로 이렇게 할인하시게 되면 그러면 8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자산가치를 기준했을 때는 12억이고요 현금 수지를 기준했을 때는 8억 원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택하고 상가 수익성 부동산을 기준으로 구할 때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정도 알고 계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도 주로 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몇 회 한 번씩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융자 금액을 구하는 것도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정도는 계산 논리상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권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증권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기본적인 성격은 우리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죠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게 저당채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당채권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권리일 뿐이지 그러면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저당채권을 유동화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주택금융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화 제도 안에 가게 되면 자산유동화 제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택저당채권 그 다음에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리치 그러니까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증권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교과서들마다 표현은 좀 다른데요 이것을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죠 그 저당권에 관한 권리 즉 소유권이라든가 원리금을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걸 저당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제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유동화 제도의 파급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우리가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 대출은 장기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단위의 자금을 조달해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소유한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대출해 주는데 문제는 이건 채권일 뿐이지 이거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을 찾으러 올 때는 줄 돈이 없으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고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되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채권을 만약에 매매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 안에 오게 되면 특히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유동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비율이 있죠 이거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BIS 비율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게 대학 수능에 킬러문학 이런 거에 있을 때 대학 수능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를 했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BIS 비율은요 위험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대부분 10년 이상의 채권이 위험가중자산이에요 이걸 만약에 매매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위험가중자산의 규모는 줄어들고 대신에 현금이 들어오면 자기자본이 커지겠죠 그러면 BIS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에서는 주로 실전에서 활용하는 게 금융기관의 입장을 기준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저당 시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당 시장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차 시장은 자금 수요자하고 1차 대출기관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1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시장은 주택자금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시장은 2차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1차 시장에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 2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차 시장 안에는 제일금융권 외에도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여기도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거기에서 조달하는 것도 다 1차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기초로 해서 2차 시장에서 투자자하고 2차 대출기관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발행되는 주택자당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주택자당증권에 대해서는 일단 별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자당증권 우리가 MBS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주택자당증권에서는 주로 시험상에서 물어보는 게 그 종류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양가로 3번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주택자당증권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여기서의 중심이 되는 거는 지분형 MBS와 채권형 MBS 있죠 이걸 우리가 MPTS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MBB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 둘이 중심이래요 그래서 지분형의 대표적인 게 MPTS 채권형의 대표적인 게 MBS인데 여기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저당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얘기를 해요 이 소유권과 저당채권에 기초한 원리금 수치권 있죠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구별이 이루어지는데 MPTS는 다 투자자가 갖게 돼요 소유권과 원리금 수치권을 그런데 채권형에서는 이걸 전부 다 발행자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MBB는 전부 다 ㅂㅂ이니까 다 발발발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투자자가 여기도 그냥 발행자가 이거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것은요 혼합형에 들어가는 게 MP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O가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은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MPTS밖에 없어요 대신에 원리금 수치권은 다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치권을 발행자가 갖는 건 또 MBB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게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게 결합이 돼있다 해서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구별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MPTS, MPTV, CMO의 공통점은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론으로 나올 때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지만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건 얘, 얘, 얘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는 것까지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문제로 접하게 해드려요 하지만 내가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정리가 돼 있는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을 해달라는 거 최소한 이거 정도는 구별을 해야겠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세분해서 좀 더 알아둔다 그러면 여기 있는 CMO가 있어요 CMO만 계층이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다계층으로 그래서 얘는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하고 만기가 다 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계층에 보면요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이자율의 크기도 틀리고 위험의 크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는 건 CMO, 다계층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아주 어렵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성격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가 또 상세하게 내용으로 이렇게 쭉 풀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는 또 정독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114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얘네들의 투자특성 비교라고 해서 또 박스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가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게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게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지 얘네가 직접 대출해 주진 않아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서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을 대출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쓰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금자리론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신청 대상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1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신청 대상이 나오는데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이 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대출 기간이 있을 때 대출 기간이 원래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40년하고 50년짜리까지의 두 개가 신설이 됐다는 거 둘 다 신원 부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40에서 50년짜리의 기간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왜 여기서 다른 거에서 얘기를 안 하냐면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55세 이상이면 우리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었는데 이게 상향 조정이 되죠 국메위도 통과했어요 근데 이게 10월 중에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달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게 10월달 들어가면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공지상이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9억은 아닌 거예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이면 시가로 따지면 한 12억에서 13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실거래가도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연금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10월의 시행이니까 그때 날짜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여러분 시험이 10월 28일이니까 그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때쯤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은 우리가 구조가 이렇다고 했었죠 시간이 경과하면 주택가치가 상승할 때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여기 있는 보금자리론이고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가치가 상승할 때 대출 잔액이 주택가치에 육박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주택연금의 구조다 그래서 일반 모기지론, 리버스모기지 역모기지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한 일반 모기지하고 역모기지의 비교가 117페이지에 가면 거기 박스로 나와 있죠 그 정도 또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 말고요 농지연금 제도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산지연금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추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농지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있어요 얘네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리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의에서는 이거 하나 먼저 퀵해달라고 했어요 얘는 지분형 직접 투자가 아니라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간접 투자라는 거는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간접 투자는 방식이고 주식에 투자하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좋다고 할 수 있죠 내가 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걔를 매각해야지만 내가 현금할 수 있는데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기만 하면 내가 금방 현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얘를 고가의 부동산이지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현금하는 거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래 투명성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니까 모든 거래가 다 공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봤을 때 일단 회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었을 때 원래는 이제 자기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일반 리츠, CR 리츠 두 개만 있다가 위탁관리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90% 이상 배당해 주면 법인세 감면을 받는데 얘는 그게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얘도 90% 이상 배당하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회사가 위탁관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얘밖에 없어요 얘만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원을 고용하고 지점 둘 수 있고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본점에 지점 둘 수가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는 직접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위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체가 있는 회사하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도 출제한 거예요 박스로 무슨 회사에 대한 내용이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를 답으로 이렇게 유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는 자기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있죠 그래서 내부통제기준은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둘 수가 없고요 자기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만 내부통제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라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는요 여기 있는 자기관리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 운영할 때 이 투자자문회사가 이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거지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해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문회사는 감정평가 법인들로 구성이 돼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본금이 10억 이상 그다음에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3인 이상을 두도록 돼 있어요 얘는 자기자본이 70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5인 이상 상근으로 두도록 돼 있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겠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실 게 119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제도를 물어봤으면 그다음에는 이 법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